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원의 방정식이긴 한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보자고 지금 이 원을 보니까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것 같을까?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A, B가 중심의 좌표가 되겠네. 그런데 얘가 지금 딱 X축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얘랑 똑같아 줘야 되겠네. 그럼 이 길이 얼마가 될까? B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딱 찾아였더니 이 반지름의 길이가 B랑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이 반지름의 길이를 R로만 생각했을 때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썼어야 됐는데 사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B라는 걸 찾아냈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R제곱 대신에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다. 왜냐하면 얘들아 얘가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여기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치? 반드시 절대값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얘 살짝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이렇게 X축에 접하지 않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애들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중심이 A,B가 되겠네. 근데 Y축이 접한대.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이가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 얘가 얼만데? 얘 A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중심의 X좌표랑 똑같고 그러면 원회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까지는 똑같겠네. 그럼 반지름의 제곱 대신에 뭐로 써주면 돼? A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네들 절대값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 Y축이랑 접할 때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동시에 접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4분면 중에서 어디에서 딱 동시에 접할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케이스는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4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때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럼 내가 뭐 굳이 A, B 이런 거 쓰지 말고 다 R로 통일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것만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얘는요. 어떻게 될까? 제1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의 방정식. X-R제곱, Y-R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포인트는 얘가 중심의 좌표가 R, R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여기다 써볼까요? 중심의 좌표가 R, R. 자, 그렇다면 제2사분면에서 만약에 X,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럼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R, R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부호가 어떤 게 바뀔까? 여기에서 얘가 바뀌겠죠. 그래서 X 플러스 R제곱, Y-R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3사분면에서 접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그럼 여기가 둘 다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그럼 제4사분면에서 접한다면은 R, 마이너스 R이 중심의 좌표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됐다면요. 우리 실전은 문제에서 조금 적용시켜 봐야 돼. 뒤로 넘어가서 함께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걔가 X축에 접한대. 오, 그랬을 때 상수 K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2X 남기고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남기고 또 조금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쟤네들은요. 1 마이너스 K 이렇게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1, 공평하게 넣어도 플러스 1. 여기다가는 플러스 얼마 필요하니? 16. 너도 공평하게 16. 이렇게. 오, 그럼 얘네들을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이것이 어떻게 되니? 18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근데 걔가 어디 접한다고? X축에 접한대 얘들아. 그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 1, 마이너스 4에요. 오, 그러면 살짝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여기 X축, Y축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마이너스 4니까 1, 여기쯤 어딘가가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어디에 접해야 돼? X축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너가 이제 책임져라. 아, 18, 마이너스 K 거기에다가 루트 이 씌운 값이 어떻게 돼? 뭐 루트, 루트, 루트 굳이 씌우지 않고도 걔가 얼마? 16이 된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18, 마이너스 K가 얼마? 4의 제곱 16이 돼야 된다. 따라서 K 얼마?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 X축에 접할 때 상수 K값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어, 그러면은 1, 2를 지나는 그 원이 X축에 접한다는데요. 선생님이 그럼 중심의 좌표를 A,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플러스 3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문제에서 야,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할 거야. 다시 말해서 Y는 X 플러스 3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겠니? 근데 이 구간은 안 돼. 저쪽 구간은 안 되고 다 X가 0보다 큰 구간 이쪽에서만 생각해 줄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A, A 플러스 3이라고 놔도 A는 항상 0보다 큰 쪽에서만 이야기할 거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X축에 접하는 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으니까 가볼게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이거니까. 얘가 중심. 그럼 설정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얘네들 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몰라. 난 근데 X축에 접한 데 얘들아. 그럼 X축에 접해야 돼. 여기 어딘가 있는데 X축에 이런 식으로 접해야 돼. 아, 그러면 이 중심의 Y값 얘의 Y값이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긴요. 이렇게. 중심의 Y값에 절대값이긴 한데 어쨌든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걔가 이제 문제에서 뭐 지난데? 1,2 지났는데 그럼 A값 찾아낼 수 있겠네. 1 넣고 2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요거의 제곱 2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조금 이제 A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는데 A제곱 이쪽에서 하나 없어지겠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나오면서 없어질 거고요.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6A가 넘어오겠네. 마이너스 6A 그럼 1 더하기 1 2가 있었는데 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 는 0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는 0이구나. 그럼 A는 뭐 또는 뭐야?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A는 양수만 가능하니까 요것만 가능하다고. 근데 문제에서 A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 찾아내라.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잖아. 그치? 반지름의 길이는 A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얼마? 아, 1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고요.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중심이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애 있네. 근데 이번에는 뭐 양수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요. 일단 가볼게요. A, A 플러스 3 얘가 중심의 좌표야. 오, 그런데 이번에는요. Y축에 접한대. 근데 심지어 Y축에 접하면서 요걸 지나는 원이 몇 개 있대? 두 개 있대. 그럼 상황을 한번 봐보자 얘들아. 오, 얘가요. Y축에 접하면서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럴게.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 플러스 3인데 1,5가 여기 어딘가 있다. 쳐볼까? 1,5. 근데 요거를 지나면서 Y축에 동시에 또 접해야 돼. 그럼 요거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해라. 얘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요. 좀 땡겨보자. 여기 있다 쳐보자. 얘가 뭐 A,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1,5야. 1,5를 지나면서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요런 식으로 두 개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찾아내래. 오, 그럼 일단은 이 원의 방정식을 조금 설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요거니까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A-3 이거의 제곱 2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지금 Y축에 접하잖아요. 그치? Y축에 접한다고 Y축에. 그럼 중심의 길이가 이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접해랑 똑같아야 되겠네. 그럼 A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야 되겠네. 근데 걔가 누구 지난다고? 걔가 1,5를 지난다.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요거 설정하는 게 거의 한 80%인 거야. 요거 지나니까 이제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1-A의 제곱 플러스 5-A-3의 제곱이 A제곱이구나. 그럼 요거 다시 써주면 2-A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2-A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A제곱이 양쪽에서 없어지면서 A제곱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5 는 0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니까요. A가 1하고 5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는요. 1 또는 5.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야. 반지름의 길은 중심의 X좌표 1 또는 5 이렇게 나오겠네. 둘 다 양수 양수네요. 그래서 합쳐라 라고 이야기 쓴 거 얼마? 6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쩌고 저쩌고 어디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랬을 때 양수 A, B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일단 최대한 나타내 보려고 X제곱 마이너스 4X 까지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A Y까지만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겨서 B 마이너스 10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A제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써봅시다. 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B 마이너스 6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럼 상황을 한번 보자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오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면 2,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이 A값이 달라질 거 아니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접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가 2,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2, 마이너스 E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쨌든 A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E가 가능한데 문제에서는 양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 A는 2가 되겠구나. 그러면 A가 2가 된다라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어떻다는 소리야? 2, 마이너스 E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끝났어 얘들아. A가 2야. 자 A가 2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쟤는 어떻게 생겼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것이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럼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는요. 얘가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2가 되어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B 마이너스 2가 반지름의 길이 2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B는 얼마? 6이 된다. 그럼 2 더하기 6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회방정식 배워봤는데요. 이 내용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 안녕.